지난 몇 년간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현실 세계와 디지털의 가상세계를 실시간으로 결합시키는 실감형 콘텐츠의 무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는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의 확대가 자리에 있었는데요. 예술과 기술의 결합의 최선선을 달리는 아텍을 위한 차세대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 엑사 스튜디오 1.0을 소개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